저는 연세대학교 글로벌 인지대학 문화미디어 전공에서 문화 비평을 주로 맡고 있는 김윤윤입니다. 수업은 문화, 역사,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맡고 있습니다. 일단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수업에서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용기있게 발표해주고 자기 의견 말해주는 학생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숙제도 있고 토론도 있고 강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참여 점수가 높다 보니까 토론을 좋아하는 학생, 자기 의견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기를 좋아하는 학생, 그런 학생들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지식 전달에 있어서 그냥 이제 받아들이는 지식을 그냥 지식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럴까?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절대 명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품었다면 제 수업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네요. 공부 팁은 성적을 잘 받는 팁을 아마 얘기하는 것이겠죠.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점수를 좀 잘 받는 팁도 있겠는데 참여와 토론들 높으니까 사실 이제 문화미디어 수업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정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답이 없는 것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용기 있게 자기 의견들 자주자주 발표해 주면 제가 잘 체크했다가 여러분에게 좋은 참여 점수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용기 내서 많은 발언하는 것들 꼭 필요하겠죠. 지식 전달에서도 제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의 방법에도 신경을 쓰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인 만큼은 시험을 보는 것도 상당히 여의치 않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학습 효과를 제가 얼굴을 바로바로 보면서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양방향과 듀얼모니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듀얼모니터에서 하나 모니터에다가 학생들의 얼굴을 최대한 크게 띄워놓고 굉장히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강의는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강의를 따라오는지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들의 요지를 파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얼굴을 여러분의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교수님들이 이제 추천해 주신 책들 좀 봤고 그런 책들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약간 결을 달리한다면 저는 만화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만화책에서 사실 많은 역사와 기타 자료에 대한 접근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만화책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할까를 고민했었는데 고우영이라는 만화가 쓰신 18사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만화로 이렇게 열목권 되게 된 책인데 중국의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화를 그린 고우영 씨가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그린 만화책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 만화가 원래는 신문에 만화로 실린 건데 그 신문의 부수가 그 만화 때문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대중성은 확고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고우영 씨가 그린 만화 18사략 추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대에 많은 에피소드를 하나 떠올리고자 하면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를 쓰면서 큰 화면, 메인 화면에다가 학생 얼굴을 크게 띄워놓고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마 영화 수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굴을 이제 각자 잘 보이게 크게 띄워놓으면서 학생들을 봐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아마 깜깜한 방에서 조명 없이 노트북만 켜고 수업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형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트북의 불빛만 턱 밑에 있으니까 그 이제 귀신놀이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조명이 밑에서 이렇게 파랗게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수업 화면이 눈동자에 비춰서 바짝바짝하고요. 막 그 눈동자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그 학생하고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이제 수업에서 선생이 학생한테 겁먹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 수업 시간 내내 제가 이제까지 봤던 엑소시스트 오맹 이런 것들은 절에 가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조명의 의도가 아니라면은 되게 신경 쓸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취향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것을 찾으라고 제가 많이 요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분야의 공포영을 좋아한다. 그러면 공포영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뭐 지루하다든가 어렵다든가 재미없다든가 유치하다든가 이렇게 여겨져서 잘 접근하지 않는 다른 어떤 분야의 취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의 취향도 이제 견디기 어렵고 괴롭더라도 조금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또 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세계를 접함으로써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을 하나 새롭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문들을 최대한 많이 열어놓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좀 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왜냐하면 또 다른 창문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좀 즐거운 유익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